¡Suscríbete al canal! 겨울 너의 진ox! 아멘! 아아, 눈속때매가 있어서 아멘!! 내게 대단한 시절 그런거지... 아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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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아아... 나의 진ox... 아멘! 아멘! 넌. 하면 진짜 나이가 있어. 이거 맛있겠다. 손 좀 사줬어. 해주세요. 아까뼈. 카메리 phrases. 먹방 시작했죠 샤워 좀 마셔봐 초고의되고 옆으로 사는 에팠스만 아예 저 때 먹으면 되겠어요 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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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찍었던거 사세요? 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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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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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도 이거 진짜 좋아해 일식집가 가서 맥주한테 좀 찍어주라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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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을 먹으면 썩어보겠습니다 라면을 먹으면 맛있어 뭐해? 뭐지? 버섯이가 좀 낫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차가운 잘 먹 rebels 꽤 잘 먹어져 미친 ㅈ나 맛있어 오우 왕시 왕시 나 다 와 이거 하다가 새우 떠나주시면 되시더라구요 차례대로 얘는 오리지널 피스타치오 그리고 망고 크림 퍼프에요 아 너무 맛있다 약간 생망고보다는 망고 요거트 맛 오리지널 엄청 담백해요 와 안에는 안 들어있어요 다 맛들이 과하지 않고 너무 맛있어요 아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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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먹으면 좋죠 점점 더 살아요 이게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마지막 마지막 1. 갈등 이제 우리 사람은 같은데 하인이네 하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안 나와 있는데? 1. 아플레임 넌 1. 아플 박스? 넌 넌 가니스 아니 오케이 아 그럼 이리와 사과도 떨어지는데? 포도 냄새 나 그치 그치 이거 좀 썩은 것 같은데? 오케이 뭐가 달려 여기 안에 보인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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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진짜 커 그치 그치 여기 미쳤어 아 알맹이만? 안 돼 진짜 맛있다 대박 미쳤어 완전 맛있어 나 이거 따야지 나 이거 따야지 어디가 돼요? 아이고 절자 야구해 주세요 근데 누가 먹다가 아니 아니 먹다 넣었어 찢어가지고 이거 먹고 이거 보라카 어? 오 아니 너무 귀여워 아 어 뭐예요? 어 내놓은 중 농담을 2전 시작합니다 저녁에 많이 씁니다 손으로 다음 주차질 보eles designed for theulated window 흰쌀 옷을 내려놓고 이런 부분은 없잖아 아 근데 이게 깊지 않잖아. 얘는 깊어. 어 얘 괜찮아. 긴장하지 마시고. 갑자기 긴장되잖아요. 와 진짜 잘 깎으세요. 어디 무슨 사과 사는 전공? 전혀 잘 깎은 것 같지는 않은데. 농장 주인 아들. 알고 보니까 농장 주인 아들. 대박. 왜 이렇게 잘 깎어? 대박이다. 이게 잘 깎은 건지는 전 잘 몰랐어요. 그래서 아예 안 깎아봐서. 아예 안 깎아봤다고? 아예 안 깎아봤다고? 그냥 껍질째로 먹어요. 아 진짜? 아 껍질째로 먹는 게 사실 좋긴 하죠. 원하네. 약간 시원찮은데? 시원찮은데. 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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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힘이 있어 푸짐 안먹을래요? 근데 핸드위치 잘 먹어요? 진짜 많이 해 여기가 주황이 주라 여기가 주황이 주라 여기가 주황이 주라 저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이거 같진 않네 그냥 생일 보는데? 여기가 없어서 여기가 없어서 여기가 없어서 여기가 없어서 오릅쯤에서 그 시티 빙가 어디에 있는거지? 오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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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시만 오시스 오늘 사진 비쩌나 친다 너는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오늘 교육분들이랑 같이 존맛땡 아 이거 비춰서 그래 아 비춰서 그래 갑자기 깜짝 놀랐어 막곱새 먹을래요? 막곱새가 뭐야? 낙지 곱창 새우 약간 전골? 거기 어딨는 거야? 펠팍이래요 어딨는 거야? 펠팍? 너무 좋아 지혜 언니가 거기에있는데 이쪽으로 투 이쪽으로 투 이쪽으로 투 이쪽으로 투 이쪽으로 투 갓갈비랑 갈비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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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빡 아 섹스 아 2개도 맞아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 괜찮지? 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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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몬드 크림에 쨈이 발려있어요 아몬드 크림에 잼이 발려있어요 가게도 걸어가는 제품들 하늘을 반으로 가는 데이터 파리, 마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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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올리브유 마카롱 드디어 멸치 마카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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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